어휴, 쟤는 잠 설친 사람 여기 또 있네. 네? 한동안 열대야가 심해질 텐데 고생 좀 하겠다. 아휴. 나 원격 준비할게. 네. 잠 못 잤어요? 좀 덥더라고. 더웠죠. 자. 네, 여러분들 너무 찾으셨죠? 신혼가전 필수템 빅3 가지고 왔습니다. 너무 더우니까요. 에어컨부터 냉장고 세탁기까지 이 모든 구성은 방송에서. 이씨 말고. 통계청은 최근 혼인율과 혼인 대비 출산 비율 가중치를 반영해 출세. 커피 마실래? 그럼 전 토스트. 아휴. 사람 일은 모르는 거야. 절대로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또 사람 일이야. 더구나 여자랑 남자랑 이게 이성? 에이. 모르는 거야. 어, 형. 아침 먹었어요?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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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.